아이폰에서도 우리가 3분도 안 돼서 만든 앱이 잘 동작하네요 설치 후 앱을 실행해 보시면 이렇게 앱에서도 동물상 판별이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누구나 배울 수 있는 쉬운 코딩 채널을 만들어가는 조코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말 빠르게 안드로이드와 아이폰에서 모두 동작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다뤘듯이 앱을 만드는 데는 정말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오늘 리액트 데이티브를 이용해서 앱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리액트 데이티브는 페이스북에서 만든 앱 개발용 라이브러리인데요 리액트 데이티브의 가장 큰 특징은 자바스크립트 언어 하나만으로 안드로이드와 iOS 앱을 한 번에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따로따로 개발하는 것보다 엄청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습니다 또 이번 시간에는 정말 빠르게 앱을 만들기 위해서 리액트 데이티브의 웹뷰 방식을 이용할 건데요 웹뷰란 인터넷 화면을 앱에 띄우는 방식으로 별다른 개발 없이 URL 주소만 넣으면 앱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실습에는 이전 시간 출시한 인공지능 동물상 테스트 웹 서비스를 스마트폰에서 실행 가능하고 마켓에 출시 가능한 앱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혹시 실습을 따라 하실 웹 사이트가 없으시다면 이전 영상을 참고하시면 5분 만에 웹 서비스를 만들 수 있으니 이전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그럼 바로 실습해 보겠습니다 화면을 통해 함께 보시죠 이번 시간에 목차를 간략히 소개해드리면 먼저 개발 환경을 설정해주고 리액트 데이티브를 이용해서 안드로이드와 iOS 앱을 한 번에 코딩해보겠습니다 3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앱 마켓 출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출시를 위해서 아이콘이나 스플래시 미시 같은 걸 설정해주고 APK 파일을 제작해서 직접 실행까지 해보겠습니다 먼저 코딩을 위한 개발 환경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리액트 데이티브로 앱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내 컴퓨터에 설치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뭔가 어려워 보이고 설치하기 귀찮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저것 설치하기 귀찮으니까 지난 크롤링 영상에서 다뤘던 구름 IDE 서비스를 이용해보겠습니다 다시 간략히 소개해드리면 구름 IDE는 도커 기반의 서비스로 쉽게 말해서 우리가 설치하려고 했던 이런 개발 환경이 미리 다 설치되어 있는 가상의 컴퓨터를 제공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환경 설정이 다 되어 있는 컴퓨터에 들어가서 바로 코딩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말씀드린 구름 IDE의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주소는 링크 남겨놓겠습니다 회원 가입 후 대시보드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새 컨테이너 생성 버튼을 눌러줍니다 여기는 컨테이너 생성 화면인데요 컨테이너가 우리가 사용할 미리 다 설치되어 있는 가상 컴퓨터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빠르게 컨테이너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름은 Animal Face App 이렇게 지어주겠습니다 설명은 안 써도 되고 지역은 한국 공개 범위는 Public으로 놓으면 누구나 볼 수 있고 Private으로 놓으면 나만 볼 수 있습니다 Template은 Template으로 두시고 배포도 Not Used로 하고 소프트웨어 스택에서 우리가 사용할 React Native를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바로 생성 버튼을 눌러줍니다 조금 기다려 보시면 컨테이너가 생성됐고 컨테이너 실행 버튼을 눌러줍니다 우리가 작업할 가상 컴퓨터 환경에 들어왔습니다 React Native가 미리 설치되어 있고 프로젝트도 이미 생성되어 있어서 기본적인 파일들은 다 들어있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 화면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익숙하실 수 있는 윈도우 화면으로 보여드리면 왼쪽에는 파일 탐색기, 오른쪽에는 메모장, 아래쪽에는 명령어 프롬프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코딩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화면을 구성해 놓은 것을 통합 개발 환경 IDE라고 부릅니다 잠깐 추가 설명을 드리면 우리는 Expo라는 걸 이용할 건데요 Expo는 React Native 개발을 도와주는 도구인데요 그냥 React Native만으로 개발할 수도 있지만 좀 더 편리하게 테스트하고 배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세한 설명보단 일단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환경 설정이 다 되었으니 본격적으로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당연히 늘 그랬듯 코드를 외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구글에 Expo React Native WebView라고 검색해 보시면 첫 번째 Expo에서 제공하는 공식 문서가 나옵니다 Installation 이렇게 설치하고 Usage 이렇게 사용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Installation 코드를 복사해서 그룹 아이디의 터미널 창에 붙여 넣어줍니다 그리고 엔터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뭔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Usage 부분에 코드를 복사해서 App.js 파일을 열어서 Ctrl-A로 전체 선택하고 Ctrl-V로 붙여 넣어줍니다 그리고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코드를 보시면 여기 WebView하고 Source는 URI하고 어떤 주소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 뭔가 느낌적으로 여기 있는 주소가 WebView 형태로 뜨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이전 시간에 만들었던 동물상 테스트 웹사이트를 가져오겠습니다 Ctrl-C로 복사해서 여기 URI 대신에 붙여 넣어줍니다 그리고 저장해주겠습니다 이게 코딩 끝입니다 그리고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오른쪽 위에 재생 버튼을 누르면 뭔가 실행이 되면서 이렇게 QR 코드가 뜬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안드로이드 폰의 경우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서 Expo라고 검색을 하시면 Expo 테스트용 앱이 있습니다 이걸 설치 후 실행하시면 스캔 QR 코드를 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눌러서 QR 코드를 스캔해 보시면 스마트폰에서 직접 앱을 테스트해 볼 수 있습니다 아이폰의 경우 마찬가지로 앱 스토어에 접속하셔서 Expo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Expo Client라는 앱이 있습니다 이걸 설치하신 후에 아이폰 기본 카메라 앱을 실행해서 QR 코드를 비춰보시면 Expo에서 열기 버튼이 나타납니다 눌러보시면 우리가 만든 앱을 실행하고 테스트해 볼 수 있습니다 아이폰에서도 우리가 3분도 안 돼서 만든 앱이 잘 동작하네요 스마트폰에서 잘 되는 것을 확인했으니 이제 마켓 출시를 위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왼쪽에 앱.json 파일을 열어줍니다 여기에 앱 출시를 위한 다양한 정보가 들어가는데요 하나씩 작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일 위에 있는 네임은 앱 아이콘 밑에 나오는 앱의 이름입니다 저는 몰상 테스트라고 지어주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두셔도 되고 앱 아이콘이랑 스플래시 이미지를 바꿔주겠습니다 구글의 Expo 앱 아이콘으로 검색해 보시면 Expo에서 제공하는 앱 아이콘에 대한 공식 문서가 있습니다 들어가서 읽어보시면 1024x1024 사이즈가 가장 좋고 나머지는 알아서 Expo에서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또 스플래시 이미지는 1242x2436 사이즈로 만드시면 됩니다 기존의 아이콘은 에셋의 아이콘 여기 에셋의 아이콘 현재 빈 아이콘으로 되어 있는데 이 파일들을 마우스 우측 삭제를 통해서 지워버리고 새로 제작한 이미지와 스플래시 아이콘을 드래그 앤 드롭으로 올려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잘 들어왔죠 그리고 구글의 Expo 빌드 앱으로 검색해 보시면 공식 문서 중에 애플이나 구글 스토어에 출시할 수 있는 앱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가이드가 나와 있습니다 공식 문서의 가이드대로 해보겠습니다 먼저 Install Expo CLI 뭔가를 설치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에 npm install 돼 있는 이런 설치하는 명령어를 그대로 복사해 옵니다 터미널 화면에 붙여 넣어줍니다 그리고 엔터를 누르시면 자동으로 설치가 진행됩니다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추가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 .expo 라고 되어 있는 폴더를 선택하고 마우스 우측 클릭 삭제 버튼을 눌러서 폴더를 지워줍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내려보시면 이렇게 앱.json에 안드로이드와 ios에 대한 정보를 적어줘야 됩니다 얘를 복사해서 앱.json 파일 하단에 콤마를 하나 찍고 그 아래에 붙여 넣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패키지 이름을 수정해 주겠습니다 패키지란 앱을 구분할 수 있는 고유한 아이디인데요 다른 사람과 중복되지 않게 여러분만의 아이디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규칙은 보통 com. 여러분의 회사 이름 그리고 앱 이름 이런 식으로 작성하는데 저는 이렇게 지워 주겠습니다 아이폰도 마찬가지로 이걸 복사해서 그대로 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여기 ios가 한 번 더 나왔네요 이거는 태블릿을 지원할 거면 여기 true로 설정해 놨는데 이걸 가져와서 콤마를 하나 찍고 여기 아래에 붙여 넣어 주고 위에 거는 지워 주겠습니다 저장을 해 주시고 추가로 동물상 테스트 앱은 카메라로 사진을 찍거나 앨범에 접근해서 사진을 가져와서 그 사진의 동물상을 판별하기 때문에 카메라나 앨범에 대한 접근 권한이 필요합니다 구글에 expo permissions라고 검색을 해 보시면 관련 공식 문서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가이드에 따라서 먼저 설치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명령어 입력 창에 붙여 넣어 줍니다 그리고 엔터로 실행을 해 주시면 자동으로 설치가 진행됩니다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서 하단을 보시면 안드로이드의 경우 app.json에 이런 권한을 추가해 주기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상황은 read more about configuration 여기를 눌러서 아래쪽에 permissions로 나와 있는 이거를 그대로 복사합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버전 뒤쪽에 콤마를 하나 찍어 주고 아래쪽에 붙여 넣어 줍니다 맨 끝에 콤마는 지워 주시고 여기서 굳이 이렇게 많은 권한이 필요하지 않겠죠 필요한 것만 남겨 보겠습니다 카메라 접근 권한 그리고 read external storage 이게 앨범이나 파일을 읽을 수 있는 권한입니다 이렇게 두 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지워 주겠습니다 그리고 ctrl s로 저장해 줍니다 이제 안드로이드에 대한 설정은 끝났습니다 설치할 수 있는 apk 파일 형태로 받아 보겠습니다 아까 봤던 공식 문서 중 스토어 출시를 위한 문서를 보시면 이거는 추가했고 아래쪽에 빌드를 시작하려면 이렇게 입력하면 된다고 합니다 얘를 복사해서 명령어 입력 창에 붙여 넣어주고 엔터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로그인하라는 메시지가 뜨는데요 빌드를 하기 위해서는 엑스포 계정이 필요한데요 계정이 없으시다면 maker new expo account를 선택해서 계정을 만들어 줍니다 이메일 주소와 유저 이름 그리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회원 가입을 해줍니다 가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빌드를 진행하는데 키스톤 관리를 어디서 할 거냐 뭐 이런 질문인데 그냥 엑스포가 해주도록 맡겨줍니다 엔터를 눌러줍니다 어느 정도 빌드가 진행되면 이런 주소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 들어가 보시면 로그인 화면이 나오고 회원 가입한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주시면 엑스포 홈페이지에서 빌드 상황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기다려 보시면 이렇게 빌드가 완료됩니다 그리고 왼쪽에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 apk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해당 url로 접속하신 뒤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 apk 파일을 스마트폰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설치하실 때 아직은 공식 마켓에 등록한 앱이 아님으로 이런 메시지가 뜨는데요 무시하고 설치를 눌러서 설치를 해줍니다 설치 후 앱을 실행해 보시면 이렇게 스플래시 이미지도 잘 나오고 앱 화면도 잘 나오고 터치도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 업로드 버튼을 눌러보시면 사진 파일도 잘 접근이 되고 사진을 첨부해 보시면 앱에서도 동물상 판별이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앱을 직접 마켓에도 출시해 보고 이렇게 광고를 넣어서 수익화해 보는 것도 다뤄보겠습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엄청난 힘이 됩니다 앞으로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rtime 새해 복 plantation Як정은 맥주에 오면이 잘らивается 앞으로도ентовomy역을 형태가 увер' וארhos息 그럼강도로 shoulder, 후주, 오실iot 보cież